이제 한참만 보자 이 옛날 성벽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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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전거 길이고 옆에가 인도네. 벌레가 갈라붙은거니 안착한거니. 여기네. 레포트카레. 여기 약간 놀이공원처럼 돼있던데. 유원지. 차차차차차. 건들어 올라와라. 건들어 올라와라. 여기가 갈라붙은거니. 여기가 갈라붙은거니. 여기야.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아아. 어? 저긴가? 여기 가게들이 송백처럼 된가? 어? 여기 막 공원에 가게들이 송백처럼 된가? 공예 이런거 하는거다 응 응 공방 자기가 말할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잘한다 응 어? 어? 송래로도가 되게 이쁘네 아기자기 어? 휴수관 갔다가 나오면서 여기 돌아보면 되겠다 응 이탈리아 느낌 제가 이렇게 빌드 포스타드 방전매가 맞네 얘기가 피케줄 때문에 그런가? 아 몰라 공방 이런게 피카소 그림같은거 되게 많네 비슷하게 생겼던까봐 응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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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싸박 여기가 DBL 사바 이 갓가 작품인가 보네 갓가들 공방이 많은가 봐 어 한부도 앙티브가 더 났구나 여기가 딱 송초로 한다고 봐가지고 이 옛날 성벽 안에 아까 에꼴이 있던데 에꼴이 약간 예술대에 있는 거거든 고자르? 에꼴을 보거든 공방이네 완전 여기가 공방골목이네 아 불안가 급하네 에꼴이 똑같은 거 음 아 나름대로 유명한 건가 보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볼래? 깡깡의 카이저 에릭 카이저 치즈 아름다운 의미 맨날 들려오면서 거끄듯 곧 촌 작가 메시 풍려가 여기 또 아기자기하게 먹은 게 되게 많네 한번 봐볼래? 한번 봐볼래? 한번 봐볼래? 설마 여기 공항에다 다 옆에 가서 공물관 안이 미술관 가려고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이쁘네 저기 시장인가 보다 마켓이 있더라고 한번 봐볼래? 한번 봐볼래? 한번 봐볼래? 양피지 그런거다 봉이관냐 뜨거다 한번 봐볼래? 여기가 평상관 지키고 있어 아테나 성장 갔다가 가자 성당 아니야? 성당 아니야? 성당 아 여기 위에 가기구만 저 앞에 되게 멋있네 가다가 가다가 택배가 가다가 가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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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팅하는데 따로 없나? 네? 으 아 여기서 티켓팅 하는구나 그리고 회의 안될 것 같은데 캐시로 만든다고 테스트 여기로 들어 가라고 돼 있는거 아냐 화살표 이런 것도 있다 그랬거든 도자기도 이렇게 만들었네 피카소 특이하긴 하다 딱 보니까 피카소인지 알겠네 어딜가 그 위에부터 보고 내려올까 봐봐 위로 아빌리에야 여긴 뭐라 다 적어져 있다 여기 아빌리에 여기 여기 외환은 올빼미 아니야 자기야 키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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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그 스케치 했던 걸 이렇게 칠하니까 또 다르네. 고양이야? 뭐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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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소 느낌이 확 나지? 와 우리 사람들 엄청 많다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오는거야 집중이 안되지 천천히 묶었겠지? 앞으로 가 집중이 안되지 천천히 묶었겠지 집중이 안되지 천천히 묶었겠지? 해산물류로 그림을 못봤는데 특이하긴 하다 예 대기지 공포 대기지 마찬가지 공포 공포 약간 자화상 아니에요 근데? 뒤에 사람들 많이 있어 저거랑 자화상 느낌이지 않아? 작업할때 저런 옷 입었던데 이쪽은 나갔나? 이쪽은 내려가야 돼 와 근데 밖에 바다 보이는게 장난하네 여기 풍광이 장난하네 앉아ya 사람들 밖에 나가있다 그러니 이 가닥의 느낌이 괜찮은데 이만큼 오면 되지 나를 찍어 유리창아 찍지 말고 원래 스터만 잘 찍어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